일단 얘들아 오늘 1시간 10분 안에 깨지 않는 이상 오늘 방조가 안 한다 타임어택 하는 것도 좋긴 한데 몸도 안 좋은데 너무 무리하려고 하지는 말고 어쩔 수 없다 얘들아 그렇게 내가 걱정되면 삼투넷이 있고? 지면 뭐 해줄 거냐고? 쫀드기가 그랬지 절측은 모이는 금액을 보고 정해라 세판에서 1시간 10분 안에 깨기 제가 운동 룰렛을 진짜 개혜자로 할게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 막 2030 이런 거 하나 없어 제일 싼 가격에 제일 좋은 것들로 꽝 확률 20% 20% 엄청 낮은 거야 거의 다 걸려요 원래 꽝이 60%야 얘들아 원래 보통 이거 하는 분들은 꽝이 60%예요 이거 안 한다? 여장 댄스 간다 여장 코이댄스 유튜브 간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략하는 남자 프리입니다 오늘 할 공략 게임 바이오하자드 3 리메이크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재밌게 보이시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과연 시간은 1시간 16분 야 이트 치워 삼투 가겠습니다 포기 이트 포기 미래의 풀이나 보고 있는 거야? 너가 하고 있는 삼투는 잘 되고 있니?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략하는 남자 프리입니다 오늘 할 공략 공포 게임 바로 신작인데요 레지던트 이블 3 리메이크 바로 보통 난이도로 1시간 10분 컷을 목표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는 다 넘길 거니까 스토리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4 완전 초보 시절 때 했던 그걸 보세요 스토리는 다 남겨져 있으니까 게임 플레이는 그걸 보지 마세요 굉장히 못하니까 게임 플레이는 이걸 보세요 좋아요 앞에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물을 꺼주셔야 합니다 야발 꿈 우리 집 화장실에 물이 꺼지지 않은 꿈을 꿨어 안돼 왔다시 수도세 빨리 불을 끄고 물을 끄고 해주시면 전화를 받으러 갈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전화를 받아주시면 우리의 브레드와 통화를 할 수 있고 네메시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네메시스가 돌을 던져요 보이짜 하지만 돌을 안 볼 수 있어요 스토리거든요 그리고 창문도 창문도 문이죠 이쪽으로 점프 나가주시고요 제발 제발 그 다음에 이쪽도 나가주시고요 그 다음 놀라지 마세요 그 다음 여기서도 놀라지 마세요 불이 뒤에서 팍 터져서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 하나 둘 셋 깎고 제발요 제발 따라오지 마세요 돌은 왜 어디서 들고 온 거야 저거 이제 여기 이렇게 문 밖으로 나가면은 바로 브레드 만나는 곳 아 캠을 끄고 빡 집중하자 이거 마지막 마지막 트라이거든요 캠 꺼 가자 브레드 올해의 바이오어저드 세계관에서 제일 맛있는 브레드 바로 빵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 친구가 또 얼마나 맛있냐면요 저 왼쪽에 브레드를 먹고 싶어하는 수많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맛집 등장 그리고 우리 브레드는 그리고 우리 브레드는 이름대로 잡아먹혀 죽습니다 잡아먹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총 먹고 바로 뒤돌아봐서 간판 떨어져요 헤헤 땡큐 가윽 그 맛집이었네 땅여 엑스 아 천옥 고맙습니다 마신루 자 왼쪽 꺾어서 문 열어주시고요 자 오른쪽 가셔서 이 계단 위로 올라가시면은 앞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엑스트라입니다 그 말은 뭐냐 어차피 나중에 죽는 친구예요 감금 플레이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자기 자신을 저기 있는 이 컨테이너 상자에 감금을 시켜요 음 핵 봐 나중에 핵 맞아 죽죠 안 안전해 거기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여기 또 이제 팬미팅 아 프린님 손아범을 잡아주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깎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갈 겁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또 갑쪽지 나와요 좀비 등장 한번 뒤로 뺐다가 피해주시고 버튼 누르고 인코스 포파른 예술이지 3,2,1 파 야 네메시스 박을게 박는다 이렇게 사정없이 박아주시면 첫번째 네메시스를 죽일 수가 있어요 채팅 끄고 썸네일까 이렇게 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지하철로 가면 됩니다 또 밀려났누 이 새끼 죽여야돼 제가 보기엔 얘를 죽이면 이 질만 죽이면 진짜 이 게임을 30분이면 깰 수 있어요 외냐 왜냐 아 질이래 아 미안 질 아니지 얘 이름 뭐였지 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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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모 카를로스 제발 제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식으로 아유 못하고 왔네 좀 비비면 제처럼 빠르게 달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가서 뒤로 가서 형 카를로스 문성애자야 물음표 본인만 문 열려고 하네 그니까 약간 문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제 위로 올라가주세요 여태껏은 1시간 16분이 제일 빨라서 1시간 10분 안에 끌려구요 카피백 여기 있는걸 먹어주시고 먹고 빠지세요 그리고 그리고 나 야줌지침 있나 없나랑 차이를 모르겠어 밑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총알 한 번 먹어주고 얜 무시해주세요 아 나 여기서 처음 잡혀봐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시면 스토리 나오는데 이 스토리를 넘겨주시고 이쪽 가시면 또 스토리 그럼 얘네들이 이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퍼펙트 왜 안돋지 그 다음에 이 사이로 전기를 쏘지 말고 지나가주세요 헤헤 땡큐 보였다 빅점에 실 아 4900원 후원 고맙습니다 하늘도서관님 좋아 여기서 오른쪽에 또 좀비가 있어요 이 친구도 피악 노세요 싫어요 안돼요 피해주시고 밖으로 나가서 여기도 구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때는 그냥 뛰어가는게 나아요 이게 퍼펙트가 안뜨면은 반대로 구르다가 맞을때가 더 많기 때문에 안쓰시는게 좋습니다 안쓰시는게 좋습니다 봐라 이 세마리 뚫을 수 있을것인가 간다 간다 아니 아저씨 뒤에서 뒤에서 존버는 아니 저 개새끼야 야발 헤헤 땡큐 피하는 법을 모르느냐 아 1,500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로 꺼주세요 이걸로 꺼주세요 이쪽 문 열고 여기있는 볼트 컷터 들어주시고 여기있는 문을 열어주시면 완벽합니다 먹어주시고 위로 오른쪽으로 개새끼 두마리 등장 일루와 댕댕아 좋아좋아좋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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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너 얼굴에 총을 쏠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도 안면으로 막으면 어떻게 해 공을 물어오라니까 총알을 물어오네 아유 귀염둥이들 아유 오른쪽 대각선에 붙여야되요 그 다음에 가뿐하게 굴러주시고요 문 열고 왼쪽 오른쪽 초 이틀은 갑자기 빨리 끊는게 가망이 없어보여어요 먹고 먹고 아저씨가 품에 안고있는 물건을 뺏으면 됩니다 도병 이제부터 이 상자는 제껍니다 조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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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키스 이걸 먹어주시면 기생충을 뱉힐 수 있어요 그니까 락피드에 비해 상자가 너무 고급죠 인정이지 앞으로 쭉 달리셔서 맨쪽까지 한 대 사주시고 누르면 됩니다 한 대 때리면 그냥 가요 이 친구들 이 귀염둥이들 곱둥이 발전소 귀염둥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서 오른쪽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뒤로가서 두 마리 나와요 이 앞에서 이것도 올려주시고요 이것도 올려주시고요 아야 뒤로가서 터뜨려주시고 터뜨려주시고 얌까지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싫어한 건 먹어주고 장전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오른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발전기 키는게 제일 빨라요 해주시고 이쪽 위로 그리고 형 나도 이거 하는데 나 개잘해 근데 왜 뛰어쓰기 왜 못해 일단 이거 먹어주시고 이 밖으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 밖으로 내려가서 저 앞에 있는 주황색 문까지 저 지금 캠키면 안돼요 지금 대리방송 실행중이어서 앞에 네미시스 등장 제가 지금 책상 밑에 숨겨놨던 친구 끝내왔어요 바이오하자들 고수 갈려 안돼 홍세주 무린이가 대리방송중 무린이 불렀어 돈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린이를 부를수도 있다 무린이로는 안돼 그 다음에 이 밖으로 가주시고 나가 피할수있지 푸리나? 응 나만 믿어 역시 내 자신과의 대화 열어주시고요 열어주시고요 뒤로가서 수류탄 먹어주시고 락핀까지 헤헤 땡큐 와 무린 선수 이걸 해냅니다 불인도 못한 완벽 대피 그 다음에 오른쪽 홍제실을 끊고 아 그 다음에 2 3 2 완벽 완벽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앞에서 촉수물 등장 지금쯤 점프 헤헤 땡큐 이건 아니지 일단 쌍핀 아니지 아니 이거 이 새끼 이상하네 이거 너무 긴거 아니냐 달려오는거 헤헤 땡큐 여기서 잠깐의 토막상시 프린은 스트리머로 아주 친한 친구 또 하나의 자아인 킹반인 무린을 때때로 치트키로 부른다 단 무린이 노란 바나나분을 도와줬다가 굶은 악마에게 사례선고를 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비켜 이렇게 가시면 얻고 이쪽으로 한번 피해주고 이쪽으로 한번 피해주고 뱀 저 테치로 이쁘다 도와줬다 텍 도와줬다 이들 뱀 탁 타. 탁 오래 야 툭 이 이 툭 툭 이제 지하 하수구 정말 쉬운 곳 나의 고향이죠 잠가 빨리 잠가 수류탄 이 밑에서 하나 더 얻어요 앞으로 가서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아 절 좋아하나보죠 여러분 절 좋아해서 쫓나보지 원래 짝사랑이 다 그런거야 잊을 수 없나봐 널 사랑하나봐 입 벌려 컷 컷 컷 컷 컷 문 열고 우탄발사기 먹어주시고 여기서 얜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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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팔몰 피 내려가세요 이제 이제 여기서 또 귀염둥이 탐켄치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 한마리 더 오른쪽 꺾으면 나와요 여기 등장 피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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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서 한마리 더 좋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배터리 팩을 먹어주시고요 왼쪽 가서 허브를 먹어주시고요 락핀 오픈 돌 활물을 먹어주시고요 이 두개를 조합해서 합성시켜주세요 나가 나가는 길에도 앞으로 쭉 갔다가 여기서 오른쪽 꺾어주시면 탐퀴치 등장 여기서 잠깐 네메시스는 엄브렐라가 만든 인공병기로 내부에 컴퓨터를 집어넣어 원격 명을 내려 조종한다 아 천호호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니마 캠펜치 등장 동시에 탐장 퇴근의 스타즈를 무차별 공격시킨다 아우 설명 감사합니다 여기 또 플래그 장인들이 또 플래그 세우려고 하네 이거 어림도 없지 예림도 없지 이거를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없애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문을 열고 여기 있는 배터리를 먹고 뒤로 빤스런 저 바다스틱스 별로 안좋아하긴 해요 재미없어 그 다음에 이거 띡 문 열고 가방 먹어주신 다음에 나가시면 완벽합니다 나가고 문이 닫혀야지만 이게 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아 걱정마세요 제 방송에서 세줄 이상 안 읽는건 궁룰입니다 저도 안 읽거든요 저는 힌트도 세줄 이상 있으면 안 읽어요 딱 이 앞에서 문전기 끝나요 헤헤 땡큐 그 다음에 올라가면 놀라지 마세요 딱뿅 저는 호응이 왔습니다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네메시스 등장과 동시에 앞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널 사랑하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봐 지울 수 없나봐 덤벼라 애송이 다보여 널 궁켜 다스럽구만 다스럽구만 그 다음에 앞에 사다리까지 올라가면 불쇼 등장 촉수물 등장 점프 정말 신기한거 이렇게 돌과 철밖에 없는 건물에서 도대체 이 불은 어디에서 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뜨거운 철을 지금은 장갑을 끼고 있지만 맨손으로 잡았던 불의 질은 네메시스 그 이상 가는 생체병기인가 자 머릿속에 정리해 어떻게 보스를 깰 것인가 좋았어 일단은 이거 한번 맞춰주시고 폭발탄을 먹고 2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데려와 그 다음에 터뜨려주고 터뜨려해주고 알겠지 위치적 타임 터뜨려 포스, 컷! 개 깔끔했다 개빨랐죠? 내 문제가 뭔지 알아? 포팔탄을 하나 안 아꼈어 한 대 무빙으로 피하면 되는 곳이었어 포팔탄을 하나 아꼈고 핵건은 포팔탄 그리고 거기서 치료약 좀 있었는데 먹을거 그랬나? 안먹어버렸네 뭐 안맞으면 되는거니까 샤리리랄리랄리랄리랄리랄라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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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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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힘들여 로켓런처? 슈우 슈우우 슈우 아 아니 형 형 존나 아파요 진짜 음 안맞아? 일단 일로 들어오면 첫번째 발 페이크에요 어 두번째 발 페이크 뭐지? 왜 개판됐지? 원래 내가 하던대로 안됐어 이번거 띠용 아 내 치료키 원래 한대도 안맞는 구간인데 아 또 치료키도 없이 게임해야되네 진짜 이런 변수덩어리들 두발 뒤로 빼요 이제 뒤로 빼요 이제 저희 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오른쪽으로 잠시 뺐다가 다시 위로 음 안맞아? 자 왜냐면 일로 가면 우리 칼을 아 몰라 이름 저 더벅머리가 저 미역머리를 따라서 쭉 따라가주시면 여기를 깰 수 있습니다 또 선수를 또 선수를 또 선수를 치는구만 나는 입을 다물고 게임을 하면 장난치고 1.5배는 더 잘할걸? 제발 비켜줘요 형님 진짜 제발 좀 앞에 가서 뛰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어 왓 나 이제 경찰서에요 좋아요 여기 여긴 뭐 어렵지 않죠 칼 들고 열심히 달려 권총을 들고 약간 그 라플은 좀 돈이 아까워요 아니 시간이 뭐냐 총알이 아까워요 여기서 제가 열대동안 어차피 열대동안 진행을 못하거든요 제가 열대쯤 거의 끝나가지고 권총으로 빨리 해주시고 이제 템들의 칸을 아끼기 위해서 이 총 빼고 전 다 넣어요 저 좋아요 여기서 뒤로 가주시고 뒤로 가주시고 아까 먹었던 카드 있잖아요 이 카드를 삽입 띡 나가서 스토리 무시하고 앞으로 쭉 그리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다 보면 앞에 좀비 있어요 이 좀비를 이 좀비를 몸통 박치기 이렇게 몸통 박치기 두번으로 넘어가주시고 총알 이렇게 문 열어마자 빨리 죽여야 합니다 문 열어마자 빨리 죽여야 합니다 옆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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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와서 삽입 다 죽였죠? 갑시다 빠르게 올라가서 3층까지 됐습니다 됐습니다 열쇠 먹고 바로 1층 이 앞에 리커있거든요 리커있으니까 빠르게 아름답게 유턴해서 문으로 들어가세요 1 0 4 엔터 1 0 6 엔터 1 0 9 엔터 배터리와 총알이랑 수류탄 1 아 그리고 뛰지말고 여기부터 뛰세요 그 다음에 문 열고 2 2 2 2 2 이쪽으로 이 장치를 얻어 준 다음에 이 장치와 합쳐주고 삽입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무시하고 이쪽으로 오시면 완벽합니다 여기에 있는 템과 뒤로 가서 템관과 여기 안에 있는 카드까지 넣어주시고 나가주시면 바로 병원 챕터 하기전에 지뢰보스전 지뢰보스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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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아 응급처치와 저지탄 먹어주시고 고급약이랑 넣어주신 다음에 얘네 무시해주세요 난 날 믿는다 난 날 믿는다 날 왜 믿었을까 날 한없이 의심해 불이 나 앞으로 잠시만 잠시만 아 저기 약 있는데 아 나 저쪽까지 깜빡 잃었네 동선 낭비를 할 순 없다 가자 가자 쭈 쭈 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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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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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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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다 이 새끼야 이리 와 클리어 아 말도 안하고 했어 안녕하세요 볼트 저거? 오른쪽 자주머니한테 꾹 물리네 이정도면 그냥 연말 행사야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앞마당을 가야되요 앞마당에 가서 열쇠를 먹어야 합니다 아 이건 피한거죠 땡큐 들린다 누군가가 외치는 마법의 소리가 찬호는 고맙습니다 문 열고 저 정도면 죽었겠지? 위로가서 호잇잇 여기에 있는 열고 열고 열쇠 먹고 열쇠 먹고 돌아갑시다 이제 우리는 2층 라커 카드리스로 가야되요 카드리스로 가야되요 이쪽으로 가서 왼쪽 문 열고 오른쪽 가서 문 열고 이쪽부터 문 열고 문 열고 왼쪽 방금 먹었던 열쇠로 여기를 열어주시면은 괴물 등장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상대해주지 말고 어 아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면은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아이디 카드를 먹었으니까 우리는 아이디 카드를 쓸 곳 이제 가야겠죠? 바로 요쪽 삽입 문 열고 문 열고 왼쪽 왼쪽 아 주먹으로 보내버렸죠? 나 쌀거 같아 얘들아 내가 너무 잘해서 쌀거 같은게 아니라 진짜 오줌쌀거 같아 나 오줌마려워 이거 EXC 눌렀는데 시간가면 어떡하지? 잠시만 잠시만 갔다올게요 스플레이싱 안가죠? 42분 16초 별로 안남았는데 ançop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42분 16초면 28분 남았다는 얘긴데 타렐 바드가 죽어 좋았어. 컴퓨터 바로 넘겨주시고 오른쪽에 문 열어 들어가서 백신 여기 옆에 헌터 등장 저 문은 어떻게 하는거야 아 선생님 니가 어떻게 잡으셨대요 또 문 열고 왼쪽 질한테 이제 백신을 넣어주면 감염된 질이 괜찮아 질 때 동안 존버를 타야합니다 존버를 타는 동안 고마워 땡큐 캠 어디갔어? 지금 빡집중중이어서 껐어 누워있어 누워있는게 이뻐 너는 sf 아 아 거의 에임핵이네 에임 서칭이 그냥 에임 핵이구만 그냥 아 키마 너무 편하죠?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자마자 인생컷 예 슬슬 불 꺼질 때 됐죠 스위치 누르고 또 병원에 자동 또 청소 시스템 있지 병원은 언제든지 철결해 청결해야 한다고요 뭐지? 응 안돼 머리 못쓰지마 들어오기 도전이 컷 헌터가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헌터가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자 총알 이렇게 아끼는데도 이렇게 막 깔기면 총알이 별로 안남아요 빨리 깰순 있지만 자 안녕 잘가고 이제 거의 끝났네요 끝난거 같으니까 요 앞에 존버를 타줍시다 존버를 타줘야지 어차피 일로 옮기네요 하고 호 굴구메 클럽댄스 저도 같이 쳐줘요 오늘 아주 좋은 날이야 유후 혼자 오셨어요? 나도 뭐지? 이거 클럽인줄 알았는데 나이트네 아저씨를 보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저씨 우리의 밤은 끝나지 않았어요? 유후 아하 뒤에 입굿컵들 호파린 예술이지 개 깔끔했다 하하 피하고 오른쪽 어 드디어 피했다니요 이정도면 기본 거의 일상 너무 지겹다 일상이 아 일상 너무 지겹다 기어가 못때리죠? 그 다음에 맨쪽 매그넘을 먹어주고 일상이죠 뭐 점프? 이쪽으로 앞으로 가서 오른쪽 문 열고 들어가서 다시 오른쪽 여기서 매그넘 탄약 챙겨야 된다 말했죠? 야 너희들이 채팅창에서 드디어 라고 하니까 내 실력 뽀롱나잖아 조용히 해 언능 나는 그 순간순간 성장한다 마치 드릴처럼 아 이게 안피해진다고? 어? 이 아저씨 걔 싸먹어봤는데 이거 언제나처럼 피했지 애들아 그거 알아? 드릴은 한 번이라도 돌리면 조금씩이지만 나 앞으로 나아간다는거 난 드릴같은 남자야 기가 드릴 브레이커 아 아 창원조파 그렐라가 말하지 전판에 나보다 지금은 내가 더 성장했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자면 레이전트 이브랑 바이오아트 똑같은거에요 넘기고 넘기고 호이짯 이 앞으로가서 이 에스컬레이터를 한번 띡! 하면 퓨저 터집니다 얘 내려와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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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계속 붙어있어 난 피하지 않는다 이번에 이것이 뭐 선생님 선생님 여기 같이 올라오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뭐야 이게 아씨 바이오아트 똥방 게임이네 이거 나와봐 빨리 아니 쟤가 있는 도가 이게 안올라가는게 어딨어 아 시간당비 개했네 이리와 이리와 내 에임은 장난 없다고 친구들 아저씨 시간 없어요 빨리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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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야 샷건 탄피 안먹어 시간을 아껴기 위한 나의 또다른 방법 탄피를 먹지 않는다 과연 먹어놓고 이쪽으로 가서 예! 오픈 도어스! 앞에 있는 좀비들 무시해주세요 절대 다잡지 마세요 뒤로 누구보다 빤스러워 앞에 탐키티 등장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당당하게 올라가시면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아꼈어 아... 아니 네바를 선생님 샷건 총알 너무 많이 맞으신 것 같은데요 제발 시간 없어 너 왜 그리로 가? 갑자기 미친 새끼들이네 이거? 아 글로 가는 바람에 내가 갈 길이 막혔어 아... 아... 아 저 부분 원래 한 대 다 맞고 가는데 13분 만에 껴야돼 지루 빤스런 시간이 없다 아 이거 먹을 먹을 가치가 있었을까 아니 저걸로 인해서 내가 더 빨리 깰 수 있을지도 몰라 내규놈 총알 샷건 총알을 만들자 그냥 이번엔 잡으면 안돼 친구야 진짜 못 참아 이번엔 잡으면 한 번 매치 매치 좆대로 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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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이거 피하는 오바잖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을 으 으 으 으 초집중 이것이 집중이라는 것이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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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서스텍스 기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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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이 복장은 이때 팬티가 안보여 젠장 스킨 괜히 샀다고 이곳에서 이 곳은 어디서 가자 한번 쏘고 메그는 한번 쏘고 한번 쏘고 메그는 한번 쏘고 한발 쏘고 메그는 한발 쏘고 한 발 쏘고 맥현 한 발 쏘고 한 발 쏘고 맥현 한 발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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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 쏘고